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 정밀각이다 어이시님 잘받아라 정밀각이다 정밀각이다 사일런트가 언제 웃는지 알아 정밀을 집었을 때다 정밀각 아이고 성공이다 금강좌까지 피우상 먹기 먹기 미션이 왜 이렇게 많아 마무리 마무리 있어야 엘리트 잡을 것 같긴 하다 협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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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가 아니지 하아 마무리 못하는 마무리 갓겜 무수한 갓겜의 요청 정빈 안집어서 도전 뭐야 다 생략됐어 수리검 담뱃대는 괜히 먹었나 시간도 안될거 같은데 제거 봐야겠다 수리검 수리검일거 같으면 고기 고 기 님들 제거가 맞을거 같애요 부채가 맞을거 같애요 고기가 맞을거 같애요 아 심장 딜 딜리겠네 아 심장 딜 딜리겠네 이거 아 심장에 내려놔 잠만 히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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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지집어야겠는데 솔직히 이거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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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ly 담배 프리카노 이fa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혈이 나지 않나? 아니면 연? 생존자 처분 고개면 연 쓰긴 쓰겠다. 손목검? 손목검이 났나 저혈이 났나? 사코덱 가야되지 않을까? 수비할라면? 어차피 수리검... 수리검 올리면 이기는 게임 아니야. 손목검으로... 님들밤에서 손목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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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4장밖에 안 돼. 덱이 2, 2장인데... 5분의 1밖에 안 돼. 내 덱에서... 담배 피자... 저혈담배... 흡연구역... 1대, 2대, 3대... 줄담... 아니 저 손목검 많이 썼었는데... 많이 썼는데 다 죽어서... 저... 못 본게 아닐까요? 아 정밀 느꼈어. 불편. 늦게 쓰길 잘했네. 오랜 판단을 했어. 똥주웅... 아... 어...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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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와... 잔범 좀... 더 주세요. 다..리걸기 다걸 지금 별론가 약화 걸려면 필요한가 약화는 신경도 그냥 무력화 강화하고 덱 빨리 돌리는게 낫지 않을까 아이 다걸이 다 좋긴 한데 민첩이랑 어울리는 카드는 아닙니까 타로마 고껏벗 고껏벗 앗 앗 하아 하아 어 없어서요 고껏 미션간다 하아 하아 아이 뻑힌거 아닙니까 이거 아씨 아니 으흐흫 으흐흫 아하압 이걸 정미리? 상상도 못한 정밀 과연 아직 늦지 않았을까 정밀 그지야 정밀 안실래 상상도 못한 정밀 상상도 못한 정밀 정밀 아 빨아먹혀서 힐 주면 되긴 된다 정밀 차이 정밀 천천히 들이자 천천히 고구마 껍질을 한겹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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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둘 다 줄담사일 어 망단 음 줄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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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일단 스네코는 빠져있고 아 현돌은 다 좋은데 심장 잡을 때 너무 커지 같은데 현돌 심장 아 아 아 줄담백인데 여기 담 담 담 담 블리트가 저기 네 덩스탄 쌉니다 덩스탄 따실뿐 헐 액이 2장 제거되는데 그러면 이규준 받을까? 낫게잇? 낫게잇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낫게잇도 괜찮겠다 담배필수도 있고 낫게잇 각인가? 무거움 선천으로 다 털면 쎌거 같은데 전략가다 아닌가 괜찮은가? 전략가 강호해서 고개랑 쓰면 되지 않을까? 덱이 두꺼워서 힘들나? 세일하는데 부적절 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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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빠른 타격용 운용 귀집이 최고야 략가 략가 2 다시 략가 랴 략가 략가 피오 략가 흐흐흫 흐흫 고생 많았고 야 부적굿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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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잘못 썩 흫 흫 흫 흫 흫 키보드로 키보드로 쓰다보면 가끔씩 조금 가끔씩 좀 삑사리가 납니다 흫 흫 흫 흫 근데 이거 달뱅이 잡을 때 좀 열받기는 하겠다 흐릿함 끊기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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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따타줘 전략가는 강화해야겠지? 강화를 안하면... 너무...효과가 약해 시체 폭발 저때리 자녀 멈추기 슬 아니 도가를 지금 주면 으따 쓰냐고 환영살인마다 살인환영마 아니 공포를 넣으면 넣지 저거는 좀 음 뭐 때리겠다 저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드로우 먼저 볼게요 진짜 뭐 저런 몸이 다 있냐 카카포션 총매 총매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독 걸 게 없구나 아까 독바르기 넣었으면은 여기서 총매 넣었어도 되겠다 심장 때 카카포션도 괜찮을 것 같고 카카포션 총매 카카포션 카카포션 이게 아닌데 흐릿 흐릿함 스택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기로 카카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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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카카포션 카카포션 독바르기를 썼어야 하나 그러면은 달팽이때 이걸 써야겠네 규제빼 카카오 카카오 french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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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달팽이에서 상점에서 표창 목사 눈치 능숙집어야지 그리고 민첩 포션집고 제비 제비 빼고 고개 넣을까? 아니면은 케미컬 케미컬 불큰 마른 표에 더 강화 못할텐데 괜찮을라. 제비 고개 제비 고개 다사면 템포 너무 떨어지겠죠? 고개가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개가 전략가 써줘야 템포 올라갈거 아냐? 그리고 마무리 써야 될거고 제비 하나 지워도 될거 같고 제비 지우지 말까? 누가 제일 템포 떨어뜨리지? 노강제비 지우고 강화제비 하나 사고 아 이러면 끝나는데 독재 흠 민포 사고 다시 사고 흠 마른 흠 흠 흠 마른 흠 흠 마른 삼에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아까보다 돈이 남는 것 같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씨 허우씨 물고기죽 이게 서순이드네 스윙 구나 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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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쩄 피아노 딜 진짜 약하다 여기서 방패가 방패가 힘이라도 깎으면 더 심해지겠네 방패가 힘이라도 깎아 방패가 힘이라도 깎아 방패가 힘이 방패가 힘이 방패가 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쾌해를 지금 빼는 게 맞나? 첫 공격이 제일 약하니까 첫 공격을 빼고 나머지 공격에는 귀체비를 막는 게 맞지. 헐. 이걸 창방이? 창방에서 맞아도 너무 많이 맞긴 했지. 옆으로 창방에서 맞은 게 맞지. 아래는 매력을 꼽힐 수 없으니까요. 아, 부족하니까요. 도로는 바로 제대로끼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을 들은 게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로요. 심장 허접속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아크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상필은 문낙이라죠. 왜 돈벌레... 뭐야... 언펜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다. 망당까지 시작... 됐다. 여기서 귓집이 들어가면 이겼어. 심장이 그렇게... 센 애가 아닙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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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깨실 필요 없었을란가? 창과... 방패... 하긴 심장은 혼자고 창방은 둘이니까 창방이 더 센 거 아닐까? 창방이 더 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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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허접속은 3위에 불과하다. 3위나 돼? 걔가? 감사합니다. 다구레 장소 없지. 줄담사일.